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개론 생활이 해수되어 가면서 무난하게 가정을 꾸리는 비결이 무엇이 있을까를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제각각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상대방 입장에서 늘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아마 이 부분만 제대로 좀 잘 지킬 수가 있으면 무난하게 그렇게 개론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각자가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또 말하고 행동하면 그렉저렉 굴러갈 수 있는 것이 개론 생활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개론 생활을 떠올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이치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도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저 특별한 그런 지식이나 기술이 없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해온 그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된다. 이런 원칙을 채택하기만 하더라도 나라를 그럭저럭 잘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일자리 문제가 큰 사회적 현안 과제가 되면 거두절미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면 특단의 대책이니 대책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해답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택가격이 폭등이 크게 문제가 되면 집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데 집을 공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은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이 어려움을 맞는 것이나 나라 경제가 위기를 맞는 것은 모두 그 일을 맡은 상대방 입장은 안중에도 없고 모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세상을 사는 이치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데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꼬이게 되고 대책에 대책에 그것도 모잘라서 특단의 재택을 내놓더라도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별반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계속해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일은 모든 일을 다 어렵게 만드는 지름길이자 접경이다 이렇게 불러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 경제전문지인 한국경제신문을 읽다가 백광엽 논술비원의 칼럼 제목이 대책 또 대책 이게 국가주의다 라는 그런 글을 만났습니다. 백광엽 논술비원의 글을 읽다 보면 자주 자유주의 철학이 마치 배경음악처럼 흐르는 그런 글을 자주 쓰는 분인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책 대책 또 대책을 내놓는데 급급한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의 핵심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또 필요하면 제가 간단한 설명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론생활이든 아니면 뭐 보통 사람의 어떤 일생의 인생의 길이든 또 경제를 운영하는 원칙이든 국가를 운영하는 원칙이든 이게 다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다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어떻게 신이 아닌데 어떻게 모든 분야를 다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백광엽 논술위원의 글은 닥터 지바고의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만고불변의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식량은 없는데 식량 대책은 넘치고 장작은 없는데 뗄감 대책만 넘치는 체제 닥터 지바고의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촌철살인이다. 지금부터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은 거의 비슷하니까 식량은 없는데 식량 대책은 넘치고 장작은 없는데 뗄감 대책은 넘치는 체제 일자리는 자꾸 사라지고 있는데 일자리 대책은 넘치고 식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집값 대책만 넘치는 체제 그게 바로 닥터 지바고가 이야기하는 한국판 지금 상황인 거죠. 파스테르나크의 간별법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는 다분히 국가사회주의적이다. 지난 4년간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만 25번으로 거의 50일에 한 번 꼴로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시장은 폭발했고 이제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은 미션 임파스블이 되어버렸다. 지금 여러분이 소개해드리는 글은 한국경제의 백광엽 논술연회 칼럼입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인 거죠.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정권 출범 직후에 떠들썩하게 일자리 상황판과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했다. 40대 고용정대 범부처 TF를 꾸리는 등 베리베리 대책이 다 등장했다. 그런데 결과는 일자리 실종이다. 대책에 대책을 거듭해도 안 되자 특단대책 동원력이 내려졌다. 1년 전보다 실업자가 100만 명이나 늘자 며칠 전에 대통령이 기존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대책을 지시한 것이다. 정신나간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닥터 지가우의 작가 보리스 바스테르나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식량은 없는데 식량 대책은 넘치고 장작은 없는데 뗄감 대책만 넘치는 체제. 이걸 한국판으로 재해석하면 일자리는 없는데 일자리 대책은 넘치고 주택은 가격이 올라서 야단법승인데 주택 대책만 넘치는 체제. 이게 지금 한국이고 지금 러시아 상황인 거죠. 부동산 역시 특단대책 모두다. 토지 소유권 강탈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닭장 아파트 특단 공급에 어린 중이다. 백광엽 논설위원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국가 사회주의라니 말이 되냐고 하겠지만 쌓이는 친구는 만만치 않다.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베네수엘라만 있다는 부동산 거래 감시기구 설치가 눈앞이다. 제가 잠시 얘기하다 설명을 다하면 국가 사회주의라니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국가 사회주의로 한참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백광엽 논설위원의 주장입니다. 여당 실시의 의원은 1가구 1주택으로 집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까지 냈다. 대통령의 특단 고용대책 지시는 부채별 일자리 강제할당이라는 정근대적 행정을 부활시켰다. 일련의 흐름은 한국이 국가 사회주의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국가주의로 경사되고 있다는 신호다. 국가주의는 경제 사회에 대한 권력의 통제를 조장하는 신조로 국가 사회주의까지 포괄한다. 국가주의라는 것이 아주 안타까운 것은 가난해진다는 것이죠.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경쟁국에 비해서 훨씬 낙후된 그런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어렵게 만든 나라를 단임제 4년 선출직 임시직들이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야기죠. 결론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일어서는 데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만 주저앉는 데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면 개인이든 집안이든 나라든 혼줄이 나는 거죠. 간섭하지 않아야 될 때 간섭을 계속하면 이게 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짓인 거죠. 실을 뿌리는 대로 거두어드리는 것이죠. 대책 없이 빛내에서 소비하다가는 고생길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잘 모르는 일은 잘 아는 사람에게 실제로 책임을 진 사람에게 또 잘 아는 사람과 실제로 책임을 진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 해법이 나오는 것이죠. 시장이든 국가든 자연이든 질서를 만들어낸 근본 법칙이나 근본 원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면 결국은 망하는 길에 들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와서 국가사회주인이 국가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죠. 모든 실험은 이미 지난 20세기에 다 끝난 것인데 이런 실험을 또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온전한 정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맨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지금 국가사회주의의 길 국가주의의 길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 이야기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잘 아는 사람 그 분야에서 오래 한 사람 또 그 일을 직접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입장에 생각 한번 더 해봐라. 내 입장만 자꾸 주장하지 말고 내 경험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내세우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전차 만사 형통하는 그런 길이 나올 것이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